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부천 월드메리디아 라제스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총 2룸과 3룸 구조로 나누어져 있고요. 총 6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9층까지 지어져 있고요. 주차는 264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353대가 주차가 가능해요. 그 말은 130% 주차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굉장히 넉넉하죠. 근데 모두 다 자주식 통 주차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역택권 현장인데 7호선 춘희역이 도보로 8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출퇴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부일초등학교 원미중학교 도보 5분, 원미고등학교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미종합시장이 또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 이마트도 차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랑 재래시장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70평 상당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랑 GX룸 주민 쉼터나 옥상 정원 이런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대가 되는 현장인 것 같아요. 내부도 굉장히 예쁘고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러 올라가 보실게요. 자, 이곳은 전실이고요. 전실이 약간 좀 은은한 톤으로 조명이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전실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유모차 같은 거 한쪽에 두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 위치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 장으로 3개장 마련돼 있고 끝에는 전신 거울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윤모 단정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삼현동 슬라이딩 중문 설치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곳은 거실인데요. 여기가 10층임에도 불구하고 뷰가 와, 진짜 좋은데? 어마어마합니다. 산이 보이는 완전 뻥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는 19층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19층도 선정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트월이랑 소파벽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소파를 두셔도 충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트월도 촌스럽지 않은 그레이톤이어가지고 좀 굳이 손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 잘 나왔어요. 천정도 지금 몰딩이 굉장히 예쁜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조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품으로 옵션 들어가 있고요. 거실 사이즈가 신혼부부가 쓰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주방은 지금 대면형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디귿자형이 좀 알차게 구조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도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만약에 신혼부부라고 하면 저 같으면 빠우자 이렇게 두고 여기서 간단한 거 식사하고 TV 앞에 테이블을 두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가 3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자리가 딱 빌트인 같지 않나요? 완전 딱 맞나요? 딱 맞죠? 딱 맞게 드릴 거예요. 옵션입니다. 오, 공짜인가요? 이것만 해도 거의 6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장, 하부장 색깔 맞춤으로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예쁘게 장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부 인덕션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어서 뚝배기 요리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도 넓고 깊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되게 섬세하죠? 네,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도 있죠? 이거 이동 가능한 거. 네. 굉장히 섬세하고요. 이쪽에 좀 깊숙한 공간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알차지 않나요? 알차입니다. 에어 후라이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데 코드가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센스 있는 구조 배치 좋습니다. 참고로 밥솥이란 전자렌즈는요. 여기 아래 두 개 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수기 같은 거 설치하시면 딱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이 뷰가 이렇게 좋을 일인가요? 와... 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산이 이제 사면으로 다 보이고요. 향이 남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잘 들어와요. 요즘은 정남향보다 이렇게 남서양, 남동향 이런 걸 또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벽지도 이제 베이지 톤으로 따뜻한 톤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이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보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보부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기 때문에 샤워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고요. 또 되게 센스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뭐죠? 여기 젠다이 선반이 있는 건 당연히 너무 좋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아, 여기 뭐 있나요? 욕실용품을 비치할 수 있는 빌트인 공간이 오, 벽지에도 있구나. 조작 빌트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네요. 굉장히 센스 있는 구조 배치입니다. 참고로 안방도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두 번째 방이죠? 두 번째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은 벽지 톤이 살짝 연그레이 톤이에요. 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서재나 자녀방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여기도 이제 앞에 건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들어오고 산이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와, 여기 19층이면 뷰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사이즈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너무 좋아서 중간방 쓰기에는 딱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 같으면 이제 조명을, 산조명을 하나 싸서 액자나 그림 같은 걸 딱 걸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제 사진을 걸어드리는 건 어떤가요?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워시타워를 넣으시고 이쪽에 D긋자로 시스템 장을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베란다 방인데도 멀찍하네요. 너무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워시타워는 이쪽으로 앞쪽을 보게 놓으시면 이쪽 문을 열고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맞아요. 실외기랑 지금 보일러가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짜투리 공간이 조금 있어요. 아, 널찍하네요. 좀 잡동사니들은 그냥 박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욕실이죠? 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은 안방보다 당연히 조금 더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샤워 파티션 하나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이즈 좋아서 따로 손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젠다이 선반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에 코드도 이제 센스 있게 마련되어 있어서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나 칫솔 건조대 같은 거 끼우시면 딱 좋겠죠? 완벽하네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거울장이 이제 높아져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분 안방이 좋겠지만 이게 물이 안 튀길 것 같아요. 아, 많은데요? 세면대 세수할 때 저는 항상 이쪽에 물이 튀기더라고요. 물 안 튀기네요.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한 부천 월드메르디안 라제스티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총 4개 동으로 대단지로 되어 있고 커뮤니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대단지 생활을 하고 싶으셨던 신혼부부 분들이 3억대로 선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높은 층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저는 신나는 하우스 영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